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해드리고 계신 우리 말씀사공독제 성도여러빙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스테바니엘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리며 아마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계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사공독제 성도여러분 계속 늘어나는 확진자 속에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오늘을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선교회 전초기지가 된 안디오교회의 탄생과 부흥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범위를 벗어나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전해짐으로써 확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세계 만방의 복음이 선포되는 전초기지 역할을 알게 될 안디오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그 중요한 지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스테반 지사님의 순교 직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헬라파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까지 흩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완전히 이방인 완전한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이 오직 한례받은 유대인들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의를 이루십니다.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그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들의 복음 전파는 굉장히 과감하고 도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루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아직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한참 전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뗄감 정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뗄감 이라는 사고 방식이 팽배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이렇게 믿는 말을 하고 다니는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복음 선포에 힘을 실어주신 것이죠. 21절을 살펴보면 21절에 믿고 돌아오더라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던입으니까 안디옥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단순한 지식적인 알매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달음으로써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 이 손이라는 것은 케이르라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케이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뜻은 떠받치고 보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떠받치고 보존하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임재해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우리 지금 교회에 예배해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믿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동이 사역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마치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말씀상공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 세계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힘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살펴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옥의 뗄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고 부흥과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이방선교회 전초기지가 세워지는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 가족이 아니면 지금 생각나는 어떤 사람이 아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 보호해주시고 받쳐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들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주시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변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 가족과 온 세계로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지막 명령 그것을 완수하는 말시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힘들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운동과 온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가정과 직장, 교회와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연말 사연 및 사무총회가 은혜롭게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위에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 삶에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므로 그 능력을 강구하므로 주님의 말씀이 제 삶에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므로